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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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는 멀어서 좋다 얼굴 거의 점으로 보였으면 좋겠지만 원근법을 무시한 얼굴이라 아니야 자기 얼굴 작아 네 얼굴이 작은 게 아니고 몸이 큰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얼굴 작아 난 너무 코멘트 하겠어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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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감자는 확실히 그지 오 생감자 찾았네 네 있더라고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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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사장님 덕분에 진짜 아 근데 나는 ㄷㄷ ㄷㄷ 10년 넘게 사장님 사장님 하다보니까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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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 ㄷㄷ ㄷbuds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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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어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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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부르고 각자의 타이틀을 아 네 잊어버리실까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사장님 아니 저기 선생님 선생님이 기억하시기 좋게 이렇게 게스트를 모실 때만 우리 생감자가 이렇게 준비를 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으로 이제 호칭은 그쵸 천상현 선생님 아 선생님이 더 강한 건가요? 대표 출판사 대표보다 대표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시작부터 그걸 얘기하면 되겠다 정치가 뭡니까? 이거저거 다 하시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그냥 아니 대표님은 기획자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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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여기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밖에 나가기를 더 목표를 주시는 편이신 거죠? 일단은 저는 이게 이제 한국만 본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뭔가 하고 그다음에 간다 이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면은 한국의 그림책 어떤 수준? 책의 퀄리티나 내용이나 다 같이 복합적으로 볼 때 근데 아까 다른 외국에서 공부하신 작가분들은 아예 거기 가서 어떻게든 자리 잡으려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나라 작가들은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정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독창성을 세우면 이제는 글로벌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래도 통로는 있거든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건 알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경험주의예요 완전 그러네요 약간 뭐 될 거야 이런 것보다 그냥 무대포로 부딪혀보고 이건 뭐 제 판단이 중요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저기 했대더라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해보고 못하면 뭐 포기하죠 근데 해보니까 당장 이게 상위 이런 어떤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렇게 가면은 5년 10년 후면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구나 이거는 이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